안녕하세요. 김상희 부장님 되시죠? 어, 저, 부르나 상표권에 관심이 있으시더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 쪽에서 조건을 좀 제시해도 될까요? 그 사람 같아. 받아봐.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여보세요? 당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별일이 뭐 있겠어. 당신은 어디야? 내 메일 받지? 아, 그래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네, 꼭 상표권 되찾아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옥 씨. 이경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그렇지 않아도 네스트 쪽에서 연락 받았어요.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직접 가지 못한다고 언니한테 시켰나봐요. 자기 딴엔 조심하는 거겠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우리한테도 플랜 B가 있으니까. 봄선영 씨 되세요? 아, 네. 시기입니다. 아, 네. 소용아, 아직은 그놈들이 내 주변에 알짱거리는 것 같으니까. 너 혼자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약 마치고 약속한 장소로 나와. 언제까지 일어보셔야 돼? 야, 이 씨. 너 너무 은투나. 열심히 하는 척 좀 해. 진짜 여기 나타날까? 진짜 대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능으로 확인해 보러 올 수도 있다니까. 알았어. 근데 나 배고파. 밥 좀 먹고 하자. 아, 예. 빨리 해. 아직은 수상한 거 안 보이는데? 공소용은? 아직. 왔다, 왔다. 어디 다 Develop할 수 있는지. 아, 예. 와. 아, 예. 왜 하자. 온전히. 오전. 공소용은? 오전 공소용은? 아, 예. 네. 아, 예. 아, 예.